2024년 용산에서 열린 무대인사 이벤트가 4K 세로지캠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명 연예인들이 직접 팬들과 만나는 자리였으며 특별히 4K 세로지캠으로 팬들과의 셀카를 촬영하여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행사의 주요 하이라이트와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셀카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용산 무대인사 행사는 특정 영화 개봉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참석하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장은 4K 세로지캠으로 각각의 순간을 섬세하게 캡처하며 이 기술이 주는 높은 해상도와 생동감 넘치는 색감으로 팬들에게 더욱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4K 세로지캠은 특히 세로 형식의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SNS와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공유가 용이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배우들과 팬들이 함께하는 셀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셀카는 고화질로 촬영되어 팬들이 자신들의 SNS에 공유하며 이 행사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셀카는 이번 행사에서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와 직접 셀카를 찍으며 개인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었고 이는 팬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제공했습니다. 배우들 또한 팬들과의 셀카를 통해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양방향의 감사와 존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용산에서 열린 4K 세로지캠 무대인사는 기술과 인간적인 교감이 어우러진 행사였습니다. 고화질이 새로 영상으로 촬영된 셀카는 팬들에게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배우와 팬들 사이의 소통을 한층 더 깊게 해준 이번 행사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세요.